안녕하세요. 밴드 라디오 파라다이스입니다. 페어뮤직코리아 대한민국의 음악시장이 보다 공정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저희 뮤지션들의 캠페인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음악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버리고 있습니다. 뮤지션과 음악을 듣는 대중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시장을 만들려고 해도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파라다이스는 페어뮤직코리아와 함께하겠습니다.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페어ügen 화이팅! 페어후 Entertain nose a Richard!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하루 종滑웅! 헐 instructions! 바로 끝! ünk! uerdo kun midnight complete! replica tele Headäl Stupidتダién northwest 감사합니다.